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제주도 저수지의 아프리카뱀 볼파이톤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 제가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친구는 아니고요 이 친구는 저희 스마일러에 있는 개체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볼파이톤인데요 공비단뱀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된 볼파이톤 친구가 궁금하시죠 뉴스에 접하기는 제법 큰 사이즈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스마일러에 잠시 임시 보호 중입니다 그 친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가 이제 스마일러에 오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수인계증을 발급 받아서요 보시면 신고인 주소와 신고인 연락처 이런게 다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고요 보시면 접수일자 구조일자 다 되어있고요 네 인수인 스마일러 그리고 발견일자가 11월 16일이네요 그리고 주소가 수산저수지 이렇게 정확한 자표도 나와요 이런 곳에서 됐고요 상태는 아마 유기된 것 같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다치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봐요 자 이런 서류를 발급 받아서요 저희 지금 스마일러에 잠시 임시 보호 중인데요 그 친구가 짜잔 이 친구입니다 오 애기뱀이에요 생각보다 좀 아기 친구이고요 오 감기가 걸렸을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행히도 그 야생동물보호구조센터에서 마우스를 두 마리나 먹었대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일러에 이렇게 지금 오게 되었답니다 아직은 긴장을 많이 하고요 조금 음 네 조금 낯설어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센터에서 이 통에 담아준 거 보면 이 통에 이렇게 유기된 걸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통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통 사이즈는 한 20cm 되는 채집통이고요 20에 한 20 되는 채집통이고요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스마일러 와서 오늘 첫 피딩을 할 거고요 마우스 피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해동을 잘했어요 하면서 되게 커보이네요 마우스 숫자예요 자 이 친구를 넣어볼게요 오 보이시죠 바로 반응을 해서 바로 먹었네요 건강하고 네 그런가 봐요 육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육통에 넣어서 놔두었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이렇게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을 분양 받을 때는요 이 친구들은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분양이나 입양을 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유기가 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날이 추워지면 감기나 이런걸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기후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혹시 우리 생태계에 또 이상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유기가 아니라 환경구예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다른데 이렇게 기증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잖아요 멸종위기종이다 보니까 서류 절차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서류 절차가 없으면 얘네들은 불법 개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테스 멸종위기종 친구들을 분양 받으실 때는요 서류 신고가 꼭 되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마우스를 먹고 나면요 제가 저희는 지금 일반 사육장에 볼파이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베이비이기도 하고요 저희 환경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혹시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제가 렉사장에 넣을 거예요 지금 한참 먹고 있기 때문에 먹는 동안 잠시 아이에게 휴식시간을 좀 주고요 다 먹고 나면 제가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거의 다 먹어가는 것 같죠? 제가 잠시 영상을 끄고 놔뒀더니 제가 조용한데 갔다 왔더니 혼자서 이렇게 기특하게 잘 먹고 있네요 쭉쭉쭉 목에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? 지금 있는 위치가 지금 요쭙인 것 같아요 아 되게 놀래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소화가 다 되면 제가 렉사장에 옮겨가지고요 다시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집을 이사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네이크 밴딩을 깔아주고요 물그릇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조용하고 또 아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렉사장으로 옮겨서 임시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친구가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저수지에서 발견돼서 동네 주민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몸이 좀 크다 보니까 큰 편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요 아직 아기 볼파이톤이고요 얼굴 모양이 이렇게 꼭 삼각형이어서 사람들이 독사로 오해를 했었대요 그리고 몸 굵기는요 제 손가락으로 치면 한마디보다는 조금 더 한마디 반 정도 되는 친구예요 제 손가락으로 한마디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는 한 60cm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볼파이톤을 모른다고 하시면 모르시는 분이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뱀을 발견하면 정말 독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은 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유기하지 마시고 네 꼭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분양이나 입양식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더럽게 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bu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주요